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카페 사이트가 있어요. 주소창에다가 ttr.kr 검색 한번 해볼게요. ttr 단체 티셔츠 가족사진 가족여행 티셔츠 티셔츠 프린트 나오죠. 네 ttr.kr 엔터 지시게 되면은 네 이런 카페가 나와요. ttr.kr ttr은 티셔츠 프린트 업체예요. 쿨론 티셔츠 면티 뭐 그런거 프린트하는 회사같은데 단 한장도 프린트를 해준다고 하네요. 네 주로 이제 요즘 상담을 카톡으로 많이 하죠. 네 아홉시부터 네 24시간 24시간 상담 가능하다고 하네요. ttr은 가족티 회사티 행사티 뭐 커플띠 뭐 그런것들 위주로 작업을 하는것 같아요. 소량으로 예 소량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족티 같은 경우는 뭐 다섯장 열장 뭐 이런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소량 정문인것 같구요. 어 카톡으로 상담을 받는것 같아요. 카톡 아이디는 adu7979로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구요.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유치원 예 요즘 유치원에서 만든 그림 예 고런거 그림들이 많이 이렇게 프린트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족사진 여러분들 이제 곧 추석인데 가족사진 많이 찍으시죠. 그런 가족사진 촬영을 위한 네 티셔츠도 많이 프린트 하구요. 이벤트 선물로 캐리커처 캐리커처 티셔츠 되게 많이 하는것 같아요. 오늘도 캐리커처 티셔츠 여섯장 했어요. 여섯장에서 내일 발송해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캐릭터를 그려서 티셔츠에도 프린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티셔츠뿐만 아니라 머그컵, 타월, 쿠션, 에코백, 퍼즐 요런곳에도 프린트를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작업절차 나와있는데 카톡으로 문의를 하시는데 사진이나 문구를 보내주시면 되구요. 시연 확인한 다음에 입금 결제하신 다음에 택배주소 남겨주시면은 보내드려요. 나영, 전사, 우레탄, 핫픽스 이런종류들 작업을 하고 있구요. DTR은 토요일, 일요일도 프린트 작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라운드티, 라운드티, 후드티, 카라티 이런것들도 작업하구요. 카톡으로 내용을 언제든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아이디는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참고해서 보내줄 수 있도록 하시구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내주시면은 사진이나 내용을 보내주시면은 요렇게 이쁘게 시연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글자나 그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글자에다가 사진같은거 넣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사진이나 글자 보내주시구요. 그 다음에 캐리커처, 이렇게 캐리커처를 그려서 글자같은거 넣어서 이렇게 프린트를 많이 하고 있죠. 요거는 예전에 청도 복숭아 홍보를 위한 청도군청에서 주문했던 티셔츠구요. 방송국에서도 주문 많이 하구요. 그 다음에 동호회, 요거는 테니스 동호회에서 주문했던 그런 티셔츠가 되겠어요. 동호회에서도 주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캐리커처 애기들 엄마, 아빠들 캐리커처를 그려서 프린트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행사위에서 티셔츠를 프린트 했던거구요. 그 다음에 게임대회, 게임대회에 나간다고 이렇게 티셔츠에도 프린트 했구요. 앞면에다가 이렇게 넣기도 하구요. 또는 뒷면이나 앞면에다가 요렇게 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넣어서 홍보도 많이 한답니다. 직접 프린트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요 티셔츠는 캐리커처를 그려서 보내주셨더라구요. 그래서 티셔츠에 이렇게 프린트를 해드렸구요. 그리고 요거는 연예인 티셔츠인데 아일러브재민 해가지고 이제 그 뭐랄까 연예인들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연예인들, 연예인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프린트 했었죠. 예전에 이선희, 빅백 뭐 그런 티셔츠도 많이 했었구요. 그 다음에 재연아트 저희 캐리커처 그려주시는 분이 여러분 계시거든요.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로 하신 분도 계시고 재연아트 같은 회사하고 재움을 맺어서 캐리커처를 제작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좀 사진, 커플 사진 커플 사진을 주시면은 프린트를 이렇게 멋지게 해드리구요. 요런 재미있는 문구, 좋은 문구 넣어서 프린트도 하셔도 좋구요. 동호회 티셔츠 동호회에서 이렇게 놀러가서 나름대로 다양한 행사들을 위해서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프린트 한 걸 알 수가 있을 거에요.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좋은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카톡 오기도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뭐 다들 좋다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았네요. 그래서 ttr.kr 검색해서 오셔가지고요. 자료 같은 거 보시고 이렇게 캐리커처 캐리커처도 팝아트 팝아트 캐리커처도 작업을 하시면 계시구요. 저희 그 캐리커처 작가님이 계세요. 캐리커처 작가님이 계시고 그 캐리커처를 갖다가 이렇게 티셔츠에 프린트해서 가족사진 촬영이라던가 또는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한답니다. 주소는요. 카페.다음.net 슬래시 ttr1004 이렇게 채져도 되구요. ttr.kr 네, 치시고 이렇게 들어오셔도 가능해요. 네, 이렇게 해 오시구요. 그리고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선물은 랜덤으로 티셔츠를 보너스로 한 잔 더 드린다거나 머그컵을 드린다거나 악세사리를 드린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예, 이렇게 상담해 주시구요. 선물도 받아갈 수 있도록 하여 그럼 우리 카톡에서 또 뵙도록 해요. 감사합니다.